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. 저 학생증 증명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여기 포토샵지요. 완전 포샤샤게 저 브랜나루 이런 것만 조금 없애야 되는데 조금만 완전히 다 없애는 거 아니고 선생님 이거 자르고 찍으라고 했는데 이거 좀 자르게 그려가지고 포토죠 되죠? 찍는다 찍는다 어디 어디 오오 왜 저렇게 어색하게 웃어 진짜 웃어 그냥 웃으면 되잖아 근데 왜 저렇게 로봇같이 하냐 쟤는 왜 이렇게 오래 찍어 진짜 웃지는데 시간 있을 때 좀 꾸며볼까? 나 머리 뽕 잘 됐어? 아니 지금 뽕 많이 죽은 거 같은데 그래? 거울 없나? 나 괜찮나?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나 오래돼 야 누가 먼저 할래? 니 먼저 해 니 먼저 니 먼저 해 니 먼저 해 니 먼저 해 아 니 가위바위보해 그럼 지저버먹었는 거처럼 모르겠다 아 이렇게 해야 잘 나와 사진은 가위바위보해 누가 먼저 하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니 먼저 찍어 빨리 나 그 가위바위보 옆에서 있을게 너 아 보지마 야 아니 있는다고 그냥 너 보지마 아 웃지마 응 찍어요 단추 잠글까요? 잘 볼게요 저 앞에 보고 턱 내릴까요? 좀만 올릴게요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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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좋아요 웃어 볼게요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데 이빨 안 보이게 이구리 살짝 올려 어깨 좀 내릴까요? 어깨 어깨 좋아요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갈게요 웃지마 이쪽 턱 조금만 올릴게요 턱 아 선생님 이제 좀 나가세요 야 턱으로 누가 그렇게 내려 자 카메라 보고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눈 안 감았어요 저 지금 눈 감았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앞에 보고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이게 잘 나온 거 맞아요? 잘 나왔어요 이상한데 지금 나 표정 불편한데 되게 다시 한 컵만 찍을까요? 네 자 카메라 보시고 어깨 내리고 턱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번엔 잘 나온 거 같은데 응 다음 분 야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쟤 얼굴 너무 까맣지 않아요? 포샵 해줄게요 포샵 쟤 얼굴 좀 하얗게 좀 해줄게요 야 어차피 포샵 한다고 턱 조금만 내려볼까요? 조금만 더 어깨 살짝만 올릴게요 턱 턱 턱 가운데로 어깨 왜 이렇게 울쌍해 오른쪽 어깨 조금만 내릴게요 오른쪽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봐요 다시 조금만 올릴까요? 편하게 어깨 편하게 좀 많이 굳어가지고 편하게 고개 편하게 고개 편하게 웃어볼게요 이빨 이빨 안 보이게 이빨 안 보이게 이빨 안 보이게 이 꼬리 조금만 올릴 수 있어요 인증 뭐야? 이빨 이빨 입을 그냥 다물어 볼까요? 앙 다물어 볼까요? 다물고 그 상태로 이 꼬리만 어 좋아요 절 그대로 어깨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어깨 힘 풀고 오른쪽 좀 내릴게요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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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이다 편하게 자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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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이팅 자 편하게 긴 땅 풀어 긴 땅 풀어 편하게 좋아요 앞에 보고 내 눈 눈 좀 크게 떠볼까요? 눈을 뜨라고 눈썹을 올리지 말고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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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눈 감아서 다시 한 번만 아 진짜 아이고 아 가라고 너 왜 해 아 왜 그래 진짜 너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쟤가 자꾸 옆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쟤가 표정을 저 원래 잘하는데 너도 아까 웃었잖아 너도 나 원래 잘하는데 네가 지금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머리 만져 다시 자 마지막으로 잘했어요 턱을 좀만 올려볼게 얼굴 좋아요 그대로 그냥 귀여운 척한 거야? 그대로 고생했어요 이거 맞아요? 고생했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 야 니가 더 아니었어 뭐 니가 더 아니었다고 아빠 여기 생긴 집 별로 안 됐나 봐 뭐 뭐야 여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이미지 사진이네 어 이거 이미지 사진 이거 오픈 기념으로 공짜로 찍어준다는 거 같은데 어 야 이거 찍으면은 증명 사진 할인해준대 내가 너랑 왜 찍는데 아니 이거 찍으면 내가 왜 너랑 찍는데 증명 사진은 애인들이랑 찍는 건데 남자친구 여친구랑 찍는 건데 30% 30% 하는 애들이 나는데 증명 사진? 30%? 아 이거 찍은 애들이 있네 이거 옆 학교 일진들이다 어? 아 그러네 옆 학교 일진들 아 쟤네 찍었네 그래 봐봐 이렇게 친구들이랑 찍고 가족들이랑 찍고 그러는 건데 왜 내가 너랑 남자친구 여친구도 아닌데 왜 너랑 찍어야 되냐고 가족이랑 친구랑 찍은 건데 가족이랑 친구랑 찍은 건데 응 아저씨 이거 혹시 이게 이미지 사이즈인 저희 그럼 찍을 수 있어요 오 찍으면 30% 할인 진짜죠 응 여기 어? 야 여긴 배경 같다 나 이미지 사이즈최 vielleicht 원 Fox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공짜공짜 ㅎㅎㅎ 어떻게 찍어야 되나 아 야 이거 우리 그냥 뭐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어? 괜찮은데 네? 이렇게? 오오오오오오오오오- 야 딴 거 딴 거 딴 거 됐나? 이거 그냥 어깨에 손 이거 괜찮나? 너와 나랑 키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? 됐다, 됐다, 됐다 이상해 많이 붙었는데 웃어 웃고 있어 네가 안 웃으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엄청 어색해 아 진짜 없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못 업어요 저 얘 차라리 얘가 저를 업는 게 더 빠르셨거든요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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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어요? 네 됐다 이제 다 아우 어디서 빠져 아 이거 어떻게 쳐다보라고요 여기서요? 아 이거 못하겠는데 아저씨 진짜 이거 못하겠어요 다른 거 시켜주면 안 돼요 진짜 제발요 아저씨 진짜 제발 아저씨 빠르게 찍자 하나 둘 셋 히미해지는 아우씨 찍었어요 찍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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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카메라 왜 짜장이야 왜 짜장이야 짜장 먹을라고 어? 난 짬뽕 진짜 힘들다 사진 찍는 거 장난이 아니고 아저씨 이거 얼마나 걸려요? 사진 나오는데? 2시가?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이거 포토샵 근데 좀 저희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 저희 여기 이거 점이랑 점이랑 여기 주근깨 좀 빼주세요 저는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있잖아요 그거 좀 없애주세요 그건 안 된대 된다 그랬어? 그건 안 된대 2시간 동안 뭐 하지? 야 여기 캔모아 있거든? 눈꽃빙수 먹을래? 아니면 저 감이 분식 갔어 돈까스 먹을래? 어? 난 돈까스 어? 돈까스 가자 돈까스 먹을래? 그럼 저희 조금만 있다가 밥 먹고 올게요 네 예쁘게 드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돈까스 먹고 눈꽃빙수 먹으면 되겠네 2개 다 먹으면 돼 돈 있어? 기미해지는 우리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공격이 아무도 없으면 돼 잠시 후에 1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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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 위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